조립 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9월 좀 바까 보까? 원인도 다 하나 둘 셋 배파취 Fearland 이제 나름 이제 유서 깊은 예능 콘텐츠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죠? 저희가 오늘은 VR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동생이 플랭크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이동! 이동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이동 점프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은 역시 이동 너무 힘들어. 저희 그럼 첫 번째 게임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통과, 통과, 통과! 3. 3. 3. 3. 3. 3. 4. 4. 첫 번째 게임은 뭔가요? 5. 5. 5. 5. 5. 5. 5. 5. 6. 6.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2. 들laus 감사합니다. 어? 개현이가 엘리베이터를 펴서 해 여기 사이가 보이는데? 밖에도 다 보여요 지금 밖에도 다 보여 어 노래가 좋은데? 미칠 듯 사랑의 동 기억이 주워 웃기다 무서워? 무서워? 진짜 같아 기다려 봐 와우 개헌함이? 개헌함이? 나 떨어질 거 같아 일로 진짜 무서워 아니 형 개현이 형이 이런데 무슨 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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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밑으로 좀 볼게요! 그렇게 봐주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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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잠시만요! 더 가야해, 더 가야해. 먹어, 먹어, 먹어. 어, 먹었어? 어 먹는 거네.. 어 맛있네? 아니, 된다. 어! 어! 떨어져, 떨어져. 나이 죽은 거야. 나이 죽는 거야. 이 정도로 무서워? 형 떨어졌어. 진짜 같아. 진짜 같아. 리얼해. 맨 위꺼? 어. 리얼우야. 여기 심장이 있어? 진짜 같아! 무서워 무서운데? 애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 1레벨 짓는 못 나와. 못 나와. 나와나와. 빨리 와 빨리 와. 형 진짜 무서워요. 아니 뭐. 저거 한풍구 한번 타봐. 왼쪽. 저거 한풍구. 이거? 거기. 거기 타봐. 와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다 흘렸어. 같이 가. 그냥 느껴봐. 조곽한 점. 아 저거. 오. 우와. 켜라지고 있는. 너무 비친. 아 이거 진짜 무서워? 야 강미나 해봐. 안 무서울 것 같았지. 강미나 해봐. 안 무서울 것 같았지. 강미나 해봐. 강미나 해봐. 강미나 해봐. 강미나 해봅시다. 진짜 같아. 강미나 됐어? 저기 플랭크 보이지? 어. pictured hey! 나 이거 조정을 할지 몰라요. 그냥 눌러. 그냥 가다래. 그렇지. 트렉클 눌러버렸어요. 진짜 신기해. 깜짝 놀랐어 진짜. 그게 과연 무서울까? 나도 잘 모르겠네. 이게 뭐야? 빨리 가 이제. 하지마. 하지마요 제발. 저 옆에 봐봐요. 아 그거 놓으면 안 되지. 어떻게 먹는데. 어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집어요? 자리 버튼 눌러요. 아 강민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나도 이랬어. 아 이렇게 들고 돌아가야 되니. 나도 이랬어. 아 이렇게 들고 돌아가야 되니. 저렇게 먹는데. 다 먹어버려. 저거. 아 짜자. 아 짜자. 야 짜자.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Just. 왜. 왜. 강민이 누가. 아니 이게 이렇게 해야지. 야 안 돼. 와 무서웠다 왜. 형 한번 해볼래요. 나 한번 해볼래. 어 해봐. 야 이게 뭐가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강민이 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여기 좀 보자. 오 좋네. 풍경이. 야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있어봐. 간다. 야 이거 너무 무섭냐. 형 여긴 칠 거야. 뛰어와봐. 야 이거 진짜 무서워. 빨리 케이크 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야 안 해줘. 아니 안 해줘. 형 나 갈래. 꺼줘. 근데 한 명씩 다 해보게 되면 잠깐만 안 돼. 아 참네. 느껴져 이게. 리얼하지 리얼하지. 진짜 맞지. 이야. 춤추어. 갑자기 여유로운 모습 갑자기. 일단 케이크 하나 먹어. 야 이거 처음에 못 뛰어. 야 이거 처음에 못 뛰어. 여기서 안 풀어.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 여유야. 난 방금 스카이다이빙을 한 거야. 야 잘했을 때 잘했을 때. 아 호영이 안 해봐. 아 저 괜찮아요. 한 번만 해봐. 아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진짜 무서운 생각보다. 밑에 파니스로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아 그렇네. 아 무서웠어. 아무도 없어.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바룩보기? 그냥 케이크라도 하나 먹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무선네. 아 나 진짜 못 할 것 같아. 나 어떡해. 나 무서워. 나 못해. 나 못해 못해. 엄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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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웃었네. 아 역시. 아 너무. 안 맞지가 않았어. 아 진짜. 몸풀기로 매운맛 상당히 보고. 지금 심장 박동 때문에. 심장이 올라갔어요. 진짜요. 저희가 첫 번째 몸풀기 게임 맞춰봤는데. 다음 게임. 이제. 멋있어 보여요 형 어때요? 형 멋있을 것 같아요? 어우 나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공포 게임. 아 나. 아니 나. 아니 내가. 이게 최악이었어. 공포 게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무서울 것 같다. 무서울 것 같아. 무조건 무서울. 갑자기 뛰어들면서. 필수는 뭐 상 없나 일단? 역시 꼴등 중인. 꼴등 중인. 역시 벨벨랜드는 꼴등 중이죠. 자 그러면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Let's go. Let's get it. 가자. 꾸려? 꾸려야지. 아 그럼 벽으로 뚫고 지나가서. 그래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하나 둘 셋. 아 그럼 다음 게임 이제. 날라오는 박스 안에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방향으로 잘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색깔 구분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항상 편집을. 그리고 가끔 벽이 날라오거든요. 그거는 뭐 문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리듬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니 평소에 리듬 게임을 좋아한다.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진정한 리듬. 리듬. 리듬왕. 리듬왕. 리듬왕을 가려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연호 씨 그 하시기 전에 네임 하나 만들고 시작했어요. 아 네임 하나 만들고 시작했어요. 아이디. 왜 그러면서요 진짜. 뭐 알잖아요 뭐 그런 느낌. 이게 뭔데. 모르겠네. 이렇게. 맞죠 이런 거. 네 네 맞아 맞아. 절판 깔고 하자. 그래. 고향시 잔잔바리가 간다. 그리고 재미없네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아 진짜. 안 된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저런 쪽 맞아요. 오른쪽.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어서 다음부터 안 해도. 바로 시작했어. 바로 시작했어. 오른쪽. 오 벌써 벌써. 너무 힘차게 내려치는 거 아니야? 연호야 리듬 잔잔바리 부르세요. 어. 위로야 위로. 위로 위로. 옆으로. 아 어렵다. 와 어렵다.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잘 시켜야 돼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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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왼쪽에 빨간색 있는 거. 칼 색깔 있어요. 칼 색깔대로. 어렵다. 조금씩 시켜주신 거 같은데. 칼 색깔의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노래 리듬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씨. 아 유리 풀 좀 하자. 찍자. 높은 거 같아. 아 리듬 진짜 높은 거 같은데. 나 이렇게 못 할 거 같아. 53,977. 53,977. 다음 부분은 어떤. 형 들고 있으니까 영영이한테. 제가 가볼게요. 그냥 잡는 대로 해. 뒤에 눌러야 돼 누나. 아니 안 눌러도 돼 아무것도. 그냥 치기만 하면 돼. 왜 이렇게. 손 바꼈대요 형. 손 바꼈대. 알아라 알아라. 아 바뀐 대로 한다. 아니 바꾸고 싶은데 타이밍이 없어. 지금 바꿔요. 지금 바꿔요. 아아. 아 옆호야 옆호야 지금. 어우. 너무 없어졌어요. 아 빨라져. 야 나 너무 힘들어. 나klich지. 왜 이렇게 길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만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말 잇놨다 어 뭐야 야 제발 그만 야 끝났네 야 74만점 다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네 어 저 보도 왔지셨어요 일녀석 맛있어 저요 저도 하나만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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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조여? 어 됐다 300개는 많이 안 길지? 네 300개인데 형 멋있어 보여요 형 어때요? 형 멋있을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데 이거 끝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도 16개 길어서 그래요 아 92초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아 그러면 이건 색깔이 달라 아 강수 강정이 등장했어요 아 여기 희망했어요 강정이 등장했어 아 이게 처음이 좀 빡세긴 하겠다 간다 이거 한 번 봐서 더 잘할게 성민 씨 질 거 같아요 아 성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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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깔고 뭐 아 끝났어 나 좋지 아 저 할게요 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치명 401개 나와 401개 어 벌써 나와 우와 진짜 빠르다 아 하늘이 설치가 아닌데 아 위로 모르네 아 위로 모르네 이쯤 때문에 다 치우나 봐 고득점인데 오 아 이렇게 왜 여깄냐 영상이 또 수학 잘하니까 계산과 함께 삐아 오 공안점은 넘겠지 뭐 이게 하드가 점수면 더 잘 되는 공안점만 올려도 되네 연속으로 틀리면 깎이나 보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영수아 니 꼴 찍을 것 같아 여기서 갑자기 점수 깔게 지면 웃기겠다 오케이 아 재밌었다 어렵다 자 저희 순위 발표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너가 2등이야? 예 와 영수님 골등만 아닌? 골등이 6개야 2등이 강민입니다 아 강민이 겁이 제일 많은 강민이가 꼴찌하게끔 유도를 우리 골등 뭐 있었어요? 공폭기 공폭기 아 맞다 지금 아주 계획대로 찹찹 지내고 계획대로야 자 그럼 다음 게임 강민이만 노리겠어 다음 게임 바로 가네 뒤로 갈까 이걸 아 밑으로 다음방 뭐 새로운 거 해보자 통 열리게끔 네 그럼 저희 다음방은 또 아래층에 있다고 해서 아래층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준비됐죠? 네 찧 찧 찧 찧 찧 안녕 안녕 아